오늘의 첫 개시입니다 그거 하는 거 기억나? 구멍에다가 왠지 바다가 잡히게 생겼는데 저는 세릴 20% 체크 안 써 가면 거의 뭐 일만 하면 안 나지 뭐야? 뭐 자연산상 지진하거나 하는 거 아니야? 뭐 먹을 게 많나? 자 여러분 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온 곳인데 바닥이 미끄러워요 저는 등산화를 신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면 될까요?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나요? 여기가 제일 나요 여기가 제일 나요? 네 오케이 오늘은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되겠군 하가 올라올 거 같으면 물이 전혀 찰 거거든요 더 올라오나요? 더 올라올 거야 한 여러 개 몇 가지 살 거야 조금 더 올라온다 싶으면 저기서 올라가는 걸로?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채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미끼는 새우 새우가 있어요 맛있겠죠? 아 여기 의자도 있고 좋네 엉덩이 차갖고 아주 좋구만 다들 조심 빨리 해야 빨리 던지지 2.5를 써봐야 돼 거기에 엉킨 거 있어?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컨트롤에서 하는 아웃 오브 컨트롤 다이아몬 에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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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ㅓ 아웃 오쏠 볼 때는 잡힌 건지 잘 모르겠네 전유동 꽤.. punished 꽤 크네요 시작이 좋다 빨리 수심 다 교환하고 수심 안생님 수심 가피해 저는 수심 다 교환상 pana 얼른 얘를 잡아 어 먹었다 입질이 좋네 아니야 아니야 바닥에 바닥 있었는데 오오 배어다 엄청 묵직한데 먹고 미역을 줬네 미역은 좀 배어미역 속맛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려? 묵고기가 먹고 튄건가? 묵고기가 먹고 튄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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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고기는 묵고기도 vacant 부림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나? 낚싯대를 세워. 응. 그래. 자기한테 왔다. 네, 퉁퉁한 데에 가? 와! 야, 잡았다. 와! 예! 잡았다. 오늘 손만 팠습니다. 안녕? 잡을 수 있어? 잡을 수 있어? 내가 왔다? 아니야, 아니야. 나 잡을 수 있어. 한 번으로 잡고 빼도 돼. 가만있어. 배 쪽을 잡으면 좀 더 좋긴 한데. 그래? 그렇지. 이제 잡을 수 있다고. 빼줄게. 이제 보내주겠습니다. 고기 수술해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더 커서 보자. 아빠 데리고 와. 아빠 데리고 와, 아빠 데리고 와. 잘 가. 너무 가까이 던진 거 아니야? 약간 방에 막고 떨어지지 않았어? 오, 울려! 그럴 거면 데려가서 먹어. 가긴 했는데. 갔어? 응. 갔어? 아, 그러면 돼. 헤어쳐서 들어갔어? 몰래 던져야 돼. 자, 첫 고기 부림. 우리 왕거리 다 왔다. 그래, 오늘 꽝, 꽝주산 아니다. 꽝 찌진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